21. 커피 제조 관련 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정리 보관을 위하여 어떠한 원칙을 따라야 하나? 1. 선입 선출법 2. 선입 후출법 3. 후입 선출법 4. 후입 후출법 정답은 1. 선입 선출법 22. 커피하우스에서 턴오버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테이블의 위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테이블마다 고객이 몇 번 이용하는가에 대한 좌석 회전율이다 3. 영업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2. 테이블마다 고객이 몇 번 이용하는가에 대한 좌석 회전율이다 23. 식품 첨가물 중 보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수분 감소 방지 2. 식품의 영양가 보존 3. 변질 및 부패 방지 4. 신선도 유지 정답은 1. 수분 감소 방지 24. 다은 중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지방질 식품의 혐기적 분해 2.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 분해 3.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 분해 4.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 분해 정답은 5. 다은 중 커피 포장에 사용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벨브 부착 포장 2. 질소 치환 포장 3. 진공 포장 4. 냉동 포장 4. 냉동 포장 26. 커피 추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나트륨 2. 인 3. 칼륨 4. 칼슘 정답은 3. 칼륨 27. 마이아르 반응에 의해 갈색을 나타내는 식품이 아닌 것은? 1. 커피 2. 홍차 3. 흑설탕 4. 위스키 정답은 3. 흑설탕 28. 배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도는 기계적으로 측정한 L값으로 나타낸다 2.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3. 배전도는 배정 과정의 가열 온도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원두의 갈색 정도를 표준 샘플과 비교해서 배전도를 경험으로 정하기도 한다 정답은 2.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29. 커피를 배전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틀린 것은? 1. 카페인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2. 수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3. 휘발성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4. 가용성 성분이 증가한다 정답은 1. 카페인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30. 커피를 배전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얻기 위하여 2. 커피 추출 가용물질의 증가를 통한 커피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4. 커피의 독특한 색을 얻기 위하여 정답은 3.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31. 배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열에 의해 생두의 내부에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생긴다 2. 배전 초기에는 발열반응이 나타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흡열반응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3. 배전 중 생두 표면의 음피는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분리된다 4. 배전 후 공기나 물을 이용해 가능한 빨리 냉각시켜 주어야 한다 정답은 2. 배전 초기에는 발열반응이 나타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흡열반응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32. 배전기의 댐퍼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발열과 흡열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4. 음피를 배출하는 역할 정답은 3. 발열과 흡열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33. 커피 원두를 블렌딩하는 기본 원칙이다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사용하는 커피를 특성별로 분류해야 한다 2. 사용하는 커피의 품질이 한 종류 이상은 뛰어나야 한다 3. 배전 단계에 따른 특징별로 분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생두의 안정적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사용하는 커피의 품질이 한 종류 이상은 뛰어나야 한다 34. 커피의 향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맛과 향기 그리고 바디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을 말한다 2. 커피를 배전할 때 발생하는 가벼운 휘발성 물질로 발생하는 프레그런스이다 3. 커피 추출 시 발생하는 향기로 원두를 분쇄하여 뜨거운 물로 추출하면 용해물질 일부가 기화하여 코에 느껴지는 향기이다 4. 향미평가는 관능검사로 실시되어 표준용어가 없고 각 나라마다 등급이 달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5.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맛과 향기 그리고 바디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을 말한다 35. 아래 성분 중에서 생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1. 비타민 2. 탄수화물 3. 지질 4. 무기질 정답은 2. 탄수화물 36. 원두의 성분 중 배전 전보다 배전 후에 감소되는 성분은? 1. 지질 2. 카페인 3. 클로로겐산 4. 탄산가스 정답은 3. 클로로겐산 37. 다음은 배전한 커피콩의 갈색 색소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자당의 캐러멜러에 의한 것이다 2. 아미노산과 환원단 간의 마이아르 반응에 의한 것이다 3. 클로로겐산이 자당의 열분해물과 반응하여 갈색 색소를 형성한다 4. 갈색 색소는 저번자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4. 갈색 색소는 저번자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38. 다음은 다양한 추출방식과 대표적인 추출기구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2. 달인법 이브릭 3. 여과법 핸드드립 4. 가압추출법 모카포트 정답은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39.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조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갓 볶은 신선한 원두 2. 커피를 뽑는 사람의 숙련도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4. 배전도에 알맞은 추출기구 정답은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40. 추출을 위한 분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택한 추출방법에 알맞은 분쇄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분쇄된 커피의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3.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배전,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4. 분쇄할 때 커피 분쇄기에 의한 마찰렬 발생을 최소화한다 정답은 2. 분쇄된 커피의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1. 다은 중 원두의 저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폐의 주원인은 커피의 향기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다 2. 커피의 저장 온도가 섭씨 10도 상승할 때마다 향기 성분은 2.3배씩 빨리 감소한다 3. 분쇄한 커피는 공기와 접촉이 크므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정답은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42. 페이퍼 드리퍼에 있는 리브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드리퍼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 필터와 드리퍼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커피 추출액이 쉽게 흘러내려가도록 한다 3. 접촉명을 높여 물이 빠지는 시간을 길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리브가 많을수록 유속이 느려져 보다 진한 커피를 뽑을 수 있다 정답은 2. 필터와 드리퍼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커피 추출액이 쉽게 흘러내려가도록 한다 43. 머신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 시 전혀 추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2. 머신에 분사 필터가 막혀 있다 3. 정수기에 필터가 막혀 있다 4. 펌프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 정답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44. 탬핑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1. 필터에 커피를 잘 채우기 위하여 2. 커피 케이크에 고른 밀도 유지를 통해 물이 균일하게 통과되게 하기 위하여 3. 물과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4. 두꺼운 크레마를 얻기 위하여 4. 에스프레소 추출에 40초가 걸렸다 조정해야 할 사항은 1. 원두의 분쇄 입자를 굵게 조절한다 2. 사용되는 커피의 양을 늘린다 3. 보일러 압력을 높인다 4. 탬핑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1. 원두의 분쇄 입자를 굵게 조절한다 46. 에스프레소 추출 시 과소 추출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2. 탬핑이 기준보다 약하다 3. 추출압력이 너무 세다 4. 기준량보다 적은 원두를 사용했다 정답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47. 다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리스트레토 2. 카페라떼 3. 룽고 4. 도피오 정답은 2. 카페라떼 48. 필터 홀더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1. 크레마를 많이 만들기 위해 2.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4.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답은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49.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출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2. 항상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다 3. 깨끗하고 알맞은 온도의 물을 사용한다 4. 신속한 추출을 위해 원두는 미리 분쇄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4. 신속한 추출을 위해 원두는 미리 분쇄하여 사용한다 50. 그루패드의 게스킷의 교환 시기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90도가 되게 돌릴 때 탄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2.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돌릴 때 90도를 넘을 때 3. 커피의 추출이 연속적이지 않고 끊겨서 나올 때 4. 커피 추출 시 옆으로 물이 셀 때 정답은 3. 커피의 추출이 연속적이지 않고 끊겨서 나올 때 4. 생각하잖아 6. 197을분도 4. 생각하다가